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기회의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와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스탠다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. 글로벌 혁신특구를 단통하는 키워드는 자유, 혁신,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. 중기부는 전국 32개의 규제자유특구 중 우수한 실적과 과감한 도전을 하고 있는 곳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우선 조성하여 지역에서도 첨단 기술 기반의 유니콘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. 아울러 이러한 노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진중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